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저당증권에 관련된 내용인데 금융 우리가 이론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론이죠. 출제가 또 원래 예상되는 부분인데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령하는 수익증권을 주택저당증권 일명 MBS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개념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BS는 저당대출기관, 저당만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회사인 저당회사 기타 투자자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령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말하는데 MBS는 고정이자율로 발령할 수도 있고 또는 가변이자율, 변동이자율로 발령할 수도 있고 또 저당을 여러 개로 나누어 발령할 수 있다. 또 MBS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지급이 보증이 돼 있어요. 또 시장에서 쉽게 우리가 유동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증권 하나 있고 나머지 3개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증권 하나, 채권 우리가 3개가 있는데 우선은 이체 증권을 보시면 주택수요자인 차입자 주택수요자인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매 기간, 매월 원리금 상환을 하죠. 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발행자, 이 발행 기관은 이 원리금을 받자마자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가 이체 증권이죠. 이때 S는 우리가 증권입니다. security에서요. 증권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M, P, T, S를 우리가 하는데 이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죠. 이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 B, S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지분을 매각하죠. 천억 자산 매각하면은 천억이라는 현금 자산이 우리가 이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총액과 이체 증권 발령액은 또 같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 B, S인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자산을 천억 매각하면 현금 천억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산 크게는 변화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 주택 저당 채권 총액과 이체 증권 발령액은 같습니다. 자산을 매각하니까 이 지분이 다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원리금 수치권이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유를 하는데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낮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죠.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두 가지 원리금 수치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니는 짝꿍이다. 원리금 수치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닌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했을 때 증권, 증권은 S는 증권인데 증권은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이죠. 그래서 투자자가 두 개의 권리, 2, 2, 2라 하면 되죠. 2, 2, 2, 2, 2, 2개의 권리와 두 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증권 2, 2, 2로 암기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을 MBB라고 하죠. MBB인 경우에는 바로 이 얘기죠. 주택 수요자인 우리가 차입자는 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원리금을 매월 상환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발행기관이 채권을 발행을 했다. 자 발행기관이 MBB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했죠. 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이 채권 본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것은 기업의 회사체 성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뭐를 담보로 하죠 바로 이걸 담보로 합니다. 자 채권을 발행을 할 때는 이 주택. 이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또 원리금 수치권도 발행기관이 보유를 해요. 둘 다. 자 그래서 발행기관이 보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리금을 제때 못 갚는다. 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우리 발행기관이 다 보유한다. 위험은 발행기관이 다 부담을 해요. 그래서 발행기관이 권리 위험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올발로 암기해주면 되겠죠 올발발. 발행기관이 발행기관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죠. 자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은 가장 낮다는 거죠. 자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는 손해를 보니까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콜 방어라고 해. 그래서 콜 방어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MBB 발랭액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주택저당채권총액. 여러분 주택저당채권총액보다는 작죠. 왜냐 초과담보 투자의 안전을 위하여 초과담보를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된다. 초과담보를 우리가 제공을 하죠. 자 관련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MPTB라고 하죠. MPTB. 자 우선은 또 차입자는. 차입자는 주택수요자는 또 뭐죠.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발행기관은 또 채권을 발행을 했다. 채권을 발행을 할 때는. 또 MPT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했어요. 요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죠. 채권을 발행할 땐 이걸 담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는데. 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자마자 원리금은 투자자에게 또 바로 이체시켜줍니다. 이 원리금 수칙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우리가 상환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죠. 요 두 가지는 같이 다니는 짝꿍이란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시켜주는 MPTS 지분형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또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를 혼합했다.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의 성격에 있어서의 우리 MBS를 MPTV라고 하죠. 그래서 저당 집불채권 현금만 넘어간다고 해서 현금수지채권 그리고 저당채권 원리금을 이체시켜주는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CMO 다계층 저당채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CMO를 발행했는데 저당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이때 이 나누어진 그룹을 트렌치라고 해요. 트렌치. 자 그래서 만기를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자 이자도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 여기 2.1% 2.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4%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도 높게 결정을 하면 되죠. 자 우리는 MPTV를 확대했습니다. MPTV를 우리가 확대를 해서 나타나죠. 바로 뭐죠?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된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당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배분한 후에 각 그룹마다 서로 상이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 지급되는 수사도 1년, 2년 이렇게 또 다르게 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 관련해서 이 확대, MPTV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체증권과 저당채권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있는 혼합 형태의 MBS고 우리가 장기 투자자들은 앞에서 콜을 받죠? 앞에서 콜을 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또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우리는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또 원리금을 받자마자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원리금 수치권은 투자자가 보유하면서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자 시험 문제에 네 가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체증권 하나 나머지 세 개는 채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엑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TS는 지분형이죠. 여기 시큐리티는 증권이죠. 따라서 지분형 주택 저당채권인데 관련 위험 자산을 발행기관이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산이 이전되죠. 그래서 관련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관련 위험 어떤 위험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이 이전이 됩니다. 자 MBB는 주택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인데 이 최초의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여러분 최초의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죠.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투자자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행. 기관이 보유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틀린 지문을. 투자자는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니까 맞는 지문이죠. 투자자는 소유권을 갖지 않고 누가 발행기관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에 소유권을 가지 않고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이 최초의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주택 저당채권의 투자자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니까 틀린 지문. 자 누가 부담한다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해 발행기관이 모든 걸 다 부담해요. 조기 상환 위험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위험 채무 불이행 따른 위험 전부 우리는 발행자 발행기관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저당대출 자동이체 에 있어서의 채권 MPTV죠. MPTV 본드는 채권이죠. 저당채권 이체증권과 MBB 두 가지를 혼합한 성격의 MBS 맞는 지문이 되겠죠. 혼합 형태의 MBS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CMO는 트렌치별로 우리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서로 다른 것 다른 것이 일반적 맞는 지문. 그래서 이 키워드되는 지문들을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1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우리나라의 자산 유동화 증권을 약어로 ABS라고 해. 자산 유동화 증권 제도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998년에 우리가 도입이 됐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이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 MP. 우리가 MPTV죠. MPTV인데 이것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해서 발령한 여러 종의 채권은 저당이체 자동채권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 다계층 저당채권 CMO에 대한 설명 따라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바로 뭐죠 이체 증권의 성격. MPTS 이체 증권의 성격과 MBB 저당채권의 성격 두 가지를 혼합. 이 혼합한 성격의 MBS를 말하죠 맞고 자 저당 주택 저당 담보부채권 MBB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인 성격을 가진 MBS를 말하죠. 기업의 회사채를 발령한 것과 유사기 때문에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를 말하죠. 자 다계층 저당채권의 발령자는 이 저당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 동풀에 대해서 담보로 또 채권을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계층 저당채권의 개념이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우리가 틀린 것을 묻죠 자 MBB는 본드죠 주택 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의 투자자는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이체 받지 않고요. 이 MBB에서 새로운 원리금을 지급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고 MPTS의 투자자는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금리원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죠. 투자자에게 지분 이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 위험을 모두 부담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MPTB의 투자자는 MBB에 비해서 높은 위험을 부담을 하죠. 자 MBB는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발행기관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MBB는 위험 부담이 없고 MPTB는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한다. 맞고 CMO의 발행자는 투자자자 투자자와 조기상환 위험을 나누어 부담한다니까 틀렸죠. 누가 투자자가. 자 여러분이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은 발행기관이 바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줍니다. 자 원리금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원리금 수치권은 그러면은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CMO의 투자자는 후순위 만기가 길어질수록 후순위일수록 높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맞는 지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우리가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보시면은 자 발행자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입구조가 다양한 위험 수입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트렌치가 또 포인트죠. 다양한 트렌치로 구성된 증권으로 발행된 채권형 증권. 뭐에 대한 설명은 하여튼 트렌치가 나오면요 트렌치가 나오면 CMO가 나와야 돼. 다계층 저당 채권이란 용어가 나와야 된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 리스 채권 카드 채권 부동산 저당 채권 등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죠.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자 저당 담보부 채권은 모기지 풀 모기지 풀 저당 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이다. 가 아니죠 틀린 지문인데 여러분이 2번이 정답인데 이 MBB는 발행 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MBB는 발행 기관이 조기상환 위험 금리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2번 틀렸고 주택 저당 채권은 금융기관 등이 주택 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 저당 채권을 SPC인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양수를 해서 이를 기초로 발령하는 수익 증권을 MBB라고 하는데 개념이 묻고 있습니다. 개념 자 저당 이체 증권 MPT에서는 발행 기관이 어떻게 돼요 자산을 매각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원리금 수치권과 주택 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지분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증권이죠. 그래서 자산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B입니다. 자 다계층 증권은 저당 채권의 발령액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 이 계층이 트렌치죠. 서로 다른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수세를 다르게 정할 수 있죠. 다계층 증권 CMO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주택 저당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MBB인 경우 투자자의 콜 방어가 인정되죠. 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 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가 손해를 보니까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 기관으로 하여금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콜 방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 자동 이체 채권의 조기 상환 위험은 발행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 투자자가 부담. 왜냐 투자자가 원리금 수치권을 가지고 있죠. 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 기관은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주기 때문에 원리금 수치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이 번 정답이 되겠고 자 주택 저당 채권 이체 증권 이체 증권의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 금리 위험 왜냐 자산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위험 관련 지분에 따르는 관련 위험도 요것도 투자자가 부담을 하죠. 맞는 지문 다계층 저당 채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 이자를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하죠. 개념을 말하고 상업용 커머셜이라는 용어는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MBS 저당 담보 증권은 상업용 우리가 저당을 담보로 우리 발행되는 우리 증권을 우리가 CMBS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올해 MBS 종료에 관련해서 우리가 특징들을 묻는 내용을 네 가지죠. MPTS, MBB, MPTV, CMO 요 관련해서 올해 출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